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시엔 김광연 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부터 저는 영수회담과 관련된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이재명이 일대기를 그린 디무일보의 속보가 있길래 봤더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국회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게 됐는가를 다룬 그런 거였네요. 아무튼 지금 이 시간 2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참모들 3명 배석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지도부에 있는 3명 배석하고 그래서 양측이 4명씩 모두 8명이 지금 예정대로라 하면 이 시각 이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2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차량은 어떻게 타고 이재명 대표 일행에 도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어디까지 나와서 이 일행을 맞이를 했는지 1층 현강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있는 그 장소에 서 있다가 맞이하는 뭐 그런 시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예상은 늘 깨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속보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측에 이제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어서 모두 발언을 하고 모두 발언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순서일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두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앞에 발언한 사람의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또 즉흥적으로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손님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다음 하는 거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아 그건 예우가 아니다. 또 국가에는 의전서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언 순서도 반명이 있는 거다. 이래서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지금 아마 예정되려면 이 시간쯤에 얘기가 나오고 무슨 말을 했는지 속보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이라는 건 포토 세션하고 동일해서요. 그때는 회담 장소의 기자들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다 들어와서 다 촬영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내일 오늘 저녁 보는 영상이나 사진들은 다 공개된 포토 세션 때 찍은 사진이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때의 사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계시면 이번에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 또는 양자회담, 단독회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부정확한 말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당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대통령과 야당 총재 우리가 총재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만남을 영수회담이라고 했지. 지금은 그때의 영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전혀 맞지 않다. 따라서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권위주의적 냄새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부정확한 말이다. 쓰지 말자. 언론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입에 올라 붙으니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언론 등당 영수회담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확하게는 양자회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자회담 그러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딱 둘이만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배석자가 세 명씩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양자냐. 다자지.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이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측회담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회담도 아니고 영수회담도 아니고 그냥 양자회담. 이렇게 정리를 대충 했는데 대세는 영수회담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도 그렇고 허심탄회라는 네 글자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민심을 사심없이 전달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것이다 등등 하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부축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다가 파톤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서로 너른 유리판을 마주든 것처럼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다르코 어다르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억자 하나만 조금 삐딱하게 쓰여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도 오해하고 말이 격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이 이어지는 대목대목에서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정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측의 강성 지휘자들이 요청하는 바대로 서로 맞부딪히는 얘기를 그냥 거리끔 없이 계속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기를 조기종식 대상이라느니 탄핵을 당일 수도 있다느니 그따위 어떤 마음 바탕을 가지고 말을 꺼내면 그 회담 한 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시간은커녕 30분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용산 대통령과 참모들 역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이재명은 범죄자 아니냐 재판을 세 가지나 받고 있고 일곱 가지 사건 열 가지 혐의자 아니냐 이렇게 그런 내색을 하면 역시 판을 깨자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에서는 그 양쪽의 지지의 어떤 콘크리트 층을 이루고 있는 그 강성 목소리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래서 이왕 이런 자리가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총선은 끝났고 그리고 약 2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것을 정치적인 당략과 정치공학적 측면은 다 떠나서 일단 지금 누구도 예측 못하게 그렇게 엄중하게 속속 변해가고 있는 국제정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그다음에 물가, 금리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민생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집권 여당과 정부 측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서의 야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오로지 국민들의 국태민한, 민생, 안보만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이 어떻고 25만 원이 어떻고 총리 후보가 어떻고 이런 디테일에 관한 얘기는 많이 있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나라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이 얼굴을 맞댔다고 하면 그 얼굴을 맞댄 그 뒤편에는 지금 이 민생이 정말 다급하게 닥쳐있는 우리 5천만 국민이 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두 사람 마주 앉아서 하는 그 시간마다 그 모든 시간에 국민의 민생이 정말 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걸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허심탄회 하지 말고 유리판을 맞댈고 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상대표현을 좀 했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 이래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거론된 의제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내걸었던 공약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모두에서 13조 원쯤 들어간다는 이 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진영 쪽의 신문들조차도 거기 경제산업부문 데스크들이 칼럼을 쓰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매섭게 다그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25만 원 자꾸 떠들지만 말아라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그러니까 내수가 거기 따라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나라고 미국의 금리 또 이웃나라의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25만 원을 푼다고 할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공약이다 그러면서 돈을 풀고 보자 자기 돈 아니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풀어버리면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그릇에 13,000원 있는 곰탕값이 17,000원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라고 경향신문이 이재명 대표를 질타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보 진영의 언론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문하는 게 뭐냐 정교하게 연구를 좀 해라 25만 원을 풀었을 때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그 돈을 풀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정말로 그게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내에서 활성화되는데 그런 자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역할은 전혀 없고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격화 소양이라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냥 물가만 오르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공부해봤어? 연구해봤어? 내로란 경제학자들한테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봤냐고 총선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일 때가 절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경제데스크 칼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아무튼 뭔가 접점을 찾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올 봄을 강타하고 있고 지금 다급한 위증 환자들, 암 환자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도 비슷한 안을 내놓은 게 있고 민주당도 무조건 의사편도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 야, 정, 의사, 사자 협의체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이자 일단 여당도 안고 민주당, 야당도 안고 조국 혁신당도 한 사람 보내려면 보내고 그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법과 됐든 교육부가 됐든 여기 장차관들도 와서 왕복 그다음에 의사 단체들 의사협회가 됐든 전공의협회가 됐든 의대 교수협회가 됐든 아무튼 거기 관련 있는 협회들 많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많고 다 와라 와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이거야말로 콩클랍에 회의하는 것처럼 그 모인 사람이 스무 명이 됐든 서른 명이 됐든 바깥에서 딱 자물쇠 걸어장구고 결론 도출할 때까지 밖에 못 나온다 하루에 세 개, 하루에 세 개씩 햄버거 넣어줄게 그리고 옆에다 라면 쌓아놓고 그거 먹어가면서 사흘이에든 일주일이에든 거기서 결론 내고 나와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담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그나마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능할 거라고 했던 것 중에서 그 25만 원 건 하고 그 다음에 의료공백을 끝내기 위한 대책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하고 그 양쪽의 배석자들 함께 얘기를 할 때 접근 가능한 것부터 얘기를 해라 제일 중요하답시고 최상병 특검부터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되는 게 많으니 아무 관심도 없고 이것부터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25만 원 문제 25만 원 전 국민한테 주지 말고 하위 80% 하위 70% 적정한 선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규모 1인당 25만 원 넣으면 과하니까 15만 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느 선이든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야 정의사 4개 협의체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특검이지요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두 특검이 지금 이제 여당 야당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는 쪽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건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우 지혜로운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인 즉은 뭐냐면 특검을 얘기를 하되 최상병이라는 고유명사 김건희라는 고유명사 이건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그 야당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방식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상병 김건희 이 얘기를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당면 특검법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겠다 가령 이 정도 말이죠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다 알아듣으면 다 알아듣는다 그걸 구태여 뭐 뭐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양평고속도는 도이치모터스 샤넬 명품백 이렇게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대통령 면전에서 하자는 거는 맞들고 있던 유리창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자는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용선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서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이를 서시죠 이 무역적인 자리를 하려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라고 한 거 아닌데 자 돌아가 주세요 손님들 돌아가 주세요 오늘 회의 끝 제가 그 얘기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그 만남의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다음 만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점심 때 올해 사귀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깐 만났어요 저 사무실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나면 설렁탕 한 그릇씩 먹었는데요 자 다음 만나는 날짜 자 전부 다 휴대폰 꺼내 그래야 이제 다음 날짜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만나는 거하고 여기 비길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가령 다음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는 거를 신무진이 내일이라도 해서 다음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오늘 석간신문 문화일보 톱을 보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 민생협의체 요즘은 민생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상설이라는 말은 쓰나 마나 그 얘기야 상설이라 해놓고 한 번밖에 안 한 협의체가 우리 헌정사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설협의체 분위기 한 번씩 만나 그렇게 해가지고 분기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만나고 3년 동안 12번 만날 것처럼 그랬다가 딱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소식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민생협의체 여야정 근데 사실 그 비슷한 모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만났다는 의미를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민생협의체와 만남의 정례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나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하고 약속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야당에서는 그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 거부권 중에서도 특히 일반 법안에 관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방송산법 이런 식의 노란봉투법 그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행사지만 특히 야당이 이번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특검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자제를 해달라 그런데 그건 좀 민감한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최상병권과 김근혜 사건은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창껏을 다 겨눈 다음에 이 창껏은 방패를 쓰지 말아주세요 말이 됩니까 사실은 네? 참 허둘숨이 나오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헌법이 보장하는 방패가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방패를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게 지금 오늘 아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부권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또 하나는 총리 인선에 관한 얘기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특검 그리고 25만 원 그다음에 의료 공백 사태에 비하면 총리 인선은 시간을 좀 두고 몇 달 또 늦출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특별한 불만이 시급하게 있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체제를 당분간 내각 차제를 그냥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덕수 총리 체제에 대한 여야를 막론하고 세평이 국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국정의 쇄신 차원에서 인사 쇄신의 상징적인 자리가 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총리는 어찌어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리를 추천하지는 않겠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정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갈 테지 자기네들이 먼저 이 사람 어떻소? 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야당 지도부를 통한 오늘까지의 보도였는데 그러나 모르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굴 마주 보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있던 어떤 보관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총리 인선에 관한 그리고 기존에 거론되던 인사들 중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또 박주선 또는 김한길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 출신 후보들 중에서도 야당이 그 정도면 우리도 비토할 생각은 없어라고 거론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총리 인선과 인준에 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대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대 배석자가 자리를 독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좀 너른 방에서 양쪽에 4명씩 있어서 8명이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둘이만 시간을 갖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 인원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해진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즉흥적으로 잠깐 둘이서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상대가 저는 둘이는 안 볼래요 이러기는 또 뭐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독대의 자리가 있을 가능성 이거 보시면 되는데 독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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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 독대에서 오간 이야기가 내일 아침 신문에 일면 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민감한 얘기를 나누길래 둘이서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금 막 들어와 있는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용사인 대통령실에서 방금 전에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지금 테이블 위에 보면 투명한 물잔이 있고 그 옆에 뚜껑이 있는 찻잔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차담을 하는데 둘이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그 오전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왼쪽에 네 명 나란히 안고 오른쪽에 나란히 안고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악수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원형 테이블로 일단 보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건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원형 테이블로 맞네요 아까 그 사진도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저 악수하는 장면에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손바닥에 보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손등이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 어떤 국제관계에서도 손등이 보이는 쪽은 찾아온 손님이 손등이 보입니다 저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객을 맞이할 때 손바닥이 보입니다 네 사진은 그렇고요 그다음 보죠 너른 사진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 보시면 지금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용산 대통령 실참모들 그 바로 옆에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보이잖아요 왼쪽에는 그 맞대응하는 자리에 이제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양쪽 비서실장이 이제 또 대응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자리에서 오늘 나누는 얘기를 끝까지 다 하게 될지 아니면 포터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비공개 자리로 또 옮겨갈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양쪽에 정확하게 4명씩 8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태극기하고 대통령기가 있지 민주당 쪽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의 양복 기세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클로즈업된 사진을 보면 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저게 태극기를 이제 저렇게 달고 있고 네 태극기 맞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있고 대통령은 그 양복 기세에 어떠한 그것도 이제 착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두운 색깔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그 밝은 빛깔의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때 악수할 때는 얼굴에 미소도 돌고 웃음기도 있는데 좀 더 전체 인원이 다 보이는 사진을 보니까 웃음기 없고 상당히 좀 엄숙하고 심각한 얼굴로 지금 얘기가 있고 대통령 이야기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 혹은 이제 막 앉자마자 서로 덕담 비슷한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그런데 지금 양쪽에 앉아 있는 분들의 얼굴에 그 웃음기가 일절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덕담의 시간은 지나고 뭔가 얘기가 좀 지나고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제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2시에서 3시까지 그러나 추가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무제한으로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녁밥까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4시에 별도 일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저 두 분에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실장이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완충지대에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참 공감되는 바가 많은 칼럼이어서 그 내용,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된 겁니다 이해득시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염려되는 측면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그런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는 부분들을 고루고루 짚어가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을 크게 이겼다고는 하나 본인한테 닥쳐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그다음에 총선 득표율을 보면 사실은 의석선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득표율로 봤을 때는 50대 45였거든요 다른 비율로 따지면 50대 49면 얼마입니까 10대 9라는 뜻입니다 10대 9 5로 나누면 19 그렇습니다 10대 9였다는 뜻입니다 10대 9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 득표율에 있어서는 10대 9라니까 뭐 그런 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하고 세종시에서 조국당이 뒤졌거든요 호남하고 세종시에서 비례당 득표율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그렇게 뻑일 입장도 사실은 아니에요 전국 득표율에서는 국민의힘하고 10대 9 차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비례당 득표율에서 조국한테 다 졌고 그럼 뭐 잘난 체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사실 내면 우리 그 망할 놈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 헌정사사에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심하게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 준연동형 비례자라는 선거제 때문에 10대 9 차이로도 저렇게 175대 108 큰 차이로 벌려놨을 뿐 사실은 그렇게 폼 잡을 게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로서 오매불망 그렸던 거는 영수회담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 대원한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수회담 해달라고 울부짖다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오수메일 붙잡고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9번 했다든가요 제안을 8번 했다든가요 이제 총선 결과에서 만나는 건데 이재명이 그렇게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면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야당 대표로서의 공적 지위가 한껏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위에 합당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검찰과 법원에 직간접적으로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6월 7일 날 이와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 지금 검찰이 1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10년형을 때릴지라도 그때 1심 판사가 판결문을 씀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묘사하는 부분이 좀 유연하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제가 그냥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파급 효과라고 보는 거죠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러한 기대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은 그냥 정치적 공세 그 차원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로 닥치는 겁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가 하는 일은 뭐냐 조사를 두어 달 한 다음에 그걸 기소하는 겁니다 기소 그 기소의 대상이 누가 들어가느냐 최상병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관장 이름 들어가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름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 특별검사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느냐 이런 점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만약에 특검이 발동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맨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건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가령 형제나 부모님이나 자식하고 부부는 좀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 조작 있죠 양평고속도로 있죠 그 다음에 명품백 있죠 그 다음에 특검이 작동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무엇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검을 하는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만 들여다본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동이 되면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천거했던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거 파헤치라는 여론이 빗받칠 겁니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그거 놔두겠어요 그거 파헤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 연루된 부분이 흐릿하게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집중포화를 퍼부을 거고 그러면 비선 논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비선을 동원했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문제는 구체적 거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일단 지금 서로 유리판을 맞받잡고 일단은 민생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은 민생 외교 안보 그런데 일단은 야당과 외교 안보까지 상의할 건 아니라면 민생 민생과 관련된 것 의료 사태 의료 공백 이거 빨리 끝내는 것 그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상극의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선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협치총리 이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완충지대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탄판이 거부권에 의해서 뭔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탄핵 얘기 입만 열면 탄핵에다가 하야에다가 조기총식에다가 개헌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 굴러갈 때 가장 극단에 해당되는 얘기가 지금은 거의 일상어가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후여가 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박천대가 들어오면 변호가 있어 이쪽에는 이철규가 오면 박천대하고 이철규가 머리를 만자고 맞대면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아 다 쓸데없다 이제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독식하려고 그러고 조국 혁신당원 하나쯤 내놓으라고 그럴 거고요 법사위원장은 누가 맞느냐 이것도 날밤 세울 거고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국회의장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움할 거고 5월 2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 가지고 최상병 특검 맨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벼라고 있잖아요 5월 1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촘촘하고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 그 모든 것을 중간에 자동차가 충돌할 때 그 자동차 본체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범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퍼가 원래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범퍼 꽝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라고 그런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파 색깔이 좀 옅고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보강압도 있고 위기관리 능력도 있는 그런 인물을 총리로 모시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천재적이고 신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총리하겠냐고 할 만한 사람은 전부 다 안 하겠다고 손사례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만 총리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 칼럼에서는 그래서 협치총리, 책임총리가 그나마 절묘한 신의 한수로서의 여야 타협점을 이뤄낼 수 있는 총리 지명과 국회의서의 인준 이것이 지금 도탄의 경계선에서 창천에 호소하고 있는 이 민생 그나마 하나 탈출구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협치총리 저의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 적임의 인물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승적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뭔가 길이 좀 보일 것이다 책임총리란 그럼 무엇이냐 우리 같은 정치체제에서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을 깡그리 무시해왔던 겁니다 뭘 무시했느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했던 겁니다 제청을 받기는 뭐 그냥 나중에 서류상으로 요식정 처리해가지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총리가 저절로 책임총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례적으로 안 지켜왔을 뿐이고 어떤 총리도 총리에 임명된 다음에 대통령님 알고 보니까 저한테 제청권이 있네요 제가 제청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를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총리실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 꿀먹은 곰처럼 그건 뭡니까? 헌법 그냥 무시하는 거죠 건너뛰는 거죠 왜? 지난 그 헌법에 그 기절이 쓰여진 이래로 그거 지킨 정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건데 정치 잘 모르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일부 보장해 주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총리에게 정말 어떤 가령 지금 한덕수 총리는 하바드 경제학 박사에다가 또 경제관료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료 중에 그 경제 부문에 관한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경륜과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총리한테 가령 경제 부문에 관한 장관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대통령이 맡기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예를 들면 말이죠 아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께서 감동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어낼 수 있을까 동아일보 칼럼도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해본 거죠 답답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무튼 이번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정례화하는 그런 성과만이라도 꼭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 안철수 의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대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참석자들이 배석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이는 서로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비교적 온건한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양쪽에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이번 총선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한 발짝 뒤로 먼저 좀 물러서주고 그것은 정치의 보관 우리나라는 정치가 죽어있는 나라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정치를 일단 살려내야 된다 누가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것으로서는 죽어넘어져 있는 정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있어 나 조국도 있어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번에 고량주 모시면서 왜 둘이서 두 시간 반 동안 이재명 조국 만났을 때 그때 둘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죠 선출직 최고위 공직자에게 남용 이라는 말은 매우 자극적인 말입니다 이건 탄핵소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뜻 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직권남용 권력 남용 남용 남용이라는 말 근데 조국이 글을 썼더라고요 거부권을 남용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남용이 어떻게 가능해 조국 대표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남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다 탄핵시킬까 그런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아니 제 눈에 들뽀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근데 뭐 그런 조국 혁신당도 비례당 특표율이 24%나 됐다니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조국 혁신당한테 비례당 표를 주셨다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원래가 10석이었는데 유신 때 그게 20석으로 늘었다 참 유신이 1972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52년 전 그러니까 조국이란 사람은 어떨 때 비유를 할 때 보면 그냥 반세기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고 흘쩍 흘쩍 뛰어다녀요 유신 때 그게 20석으로 늘었으니 유신 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논리를 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와있네요 황우여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고 6월 말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어당팔 어수록하지만 당수가 팔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뼈 있는 실속을 차릴 때는 외수없다 외수없다 이래가지고 어당팔 별명이 어당팔 76세 원로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80대 현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76세 가지고 은퇴한 원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당무에 거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던 황우여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일단 지명이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반응이 안 좋네요 혁신과 거리가 먼 인사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참 야당도 거기도 갑자기 총선 끝나고 이런 반응이 보면 뭔가 헛다리 짚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관리해달라고 지금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혁신은 안 하단 말이냐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아야죠 그다음에 지금 여당 야당 모두 원내대표를 5월 초에 뽑아야 됩니다 원내대표를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 이건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박찬대 단독 입후보가 결정돼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댓글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건 별로 없는 모양이죠 네 지금 그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속보가 지금 아직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요 이체 양명주는 아니고 영상은 없고 스케치 사진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직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 52분이 돼가고 있는데 모두 발언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3분 이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모두 발언이 속보로 저희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그 내용도 전해지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방탄하자고 만나는 건 아니겠죠 박정혜님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서로 방탄 이재명의 방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의 방탄 이거는 아마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를 꼬집어 주신 것으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은 일반 법안에 대한 거부권하고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과고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될 수 있는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회담 끝나면 무슨 거짓말 할지 무섭다 이금님이 성함이 참 이쁘세요 이금 제가 이런 이름 참 좋아합니다 참 저 지금 이런 우려를 적어 주셨는데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사전에 취재한 거하고 나중에 또 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공동합의문은 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또 즉흥적으로 내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전해드리겠는데 일단 공동합의문 말고 각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사로 돌아가서 브리핑을 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대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할 가능성 또는 똑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다른 톤으로 어다르고 아다르고 그런다는데 뭐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댓글은 거짓말 나올까 봐 무섭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민생을 25만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보미조아님 민생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저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민생 회복책을 서로 고민을 해서 내놔야 된다 지금 모든 국민이 25만 원에 목을 걸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쇠쇠 뒤에서는 퉁수 도 나현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쇠쇠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중국에도 쇠쇠 대만에도 쇠쇠해야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두 번째 방송마다 힘 빠지는 얘기 우파는 누굴 믿고 사나요? 애국시민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2시엔 김광열 쇼 보시면 됩니다 누굴 믿고 사신다기보다는요 글쎄요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분이 대통령도 되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분이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 보수의 대원칙 공정과 상식 이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 윤석열 인간 한동훈 그 인간 자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치로 내건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 애국정신 그 정신을 우리가 믿고 취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공정과 상식 이걸 믿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유임하세요 이향자님 외 다수 저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례화 하더라도 여당 대표도 꼭 참석해야 합니다 백일옹님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정례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저희 전현석 대표님이 우리 방송 중에 설문조사를 따로 동시 시청 공유하시는 분들과 했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영수회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고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성과 있을 것 10% 협치의 물고를, 물고는, 물고를 이 아니라 물고는 틀 것 11%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견이 21% 빈손으로 끝날 것 60%, 대치 상황이 심화될 것 19% 그래서 빈손 내지 정치적 대립이 더 심화될 것이다가 79%, 80%, 약간의 성과라도 있을 것이다가 20% 그래서 2대 8로 기대를 하지 않는 의견이 더 많으셨습니다 3,600명 참여를 하셨는데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러나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켜보죠 뭐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